제 채널에 반갑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둘, 셋, 방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Hello, we are BTS!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바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에서 곧 저희를 만나보실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. LA 공연 실황을 담은 BTS Permission to Dance 온스테이지 LA가 곧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고요. 내년에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BTS Monuments Beyond the Star로 진솔한 저희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BTS Monuments Beyond the Star에는 저희가 걸어온 성장 과정과 BTS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도 너무 기대하고 있는 작품들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곧 만나요. 어디서? 우리 디즈니 플러스에서!